다음 크루 잼 리퍼블릭 와 잼잼잼 잼잼잼 조회수가 지금 사실 너무 기대되는 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조회수로는 319만 와 하루도 안 되는데 하루도 안 되는데 와 이번엔 잼 리퍼블릭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잼잼 오우 이야 커스틴 미쳤다 미쳤다 의상부터 화사님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그냥 스윙원이래요 진짜 멋있겠다 한국 패치가 끝나셨네 Ş 건수 한국에는 없는 그림이네 와아아아 이야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 어쩌냐 한국 패치가 완료됐는데? 한국 노래? 그러니까 아 이거는 와아아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봐야 돼 진짜 얘네가 잘하는 거야 와아아아 이야 좋다 와아 한국 강사 한국말로 따끔만 봐 지금 했어 립도 하고 있어 중간중간에 립을 근데 해야 되는 게 미션일 거예요 립을 해야 되는 게 미션인가 왜냐면 가수가 될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난 그게 그냥 플러스가 되니까 일부러 하는 건 줄 알았어 와아아 1절이랑 2절 싸비를 다르게 하셨네 응 그러니까요 여기 왠지 챌린지하기 좋다 잘한다 와 와 여기 어떡하냐 끝까지 끝까지 한다 끝까지 1등이다 1등이다 이건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바이브가 확신 있어 어 와아 아직은 아직은 다 봐야 되니까 야 근데 근데 이거는 화사님 입장에서 너무 혹할만한 그냥 혹할만한 뿐만 아니라 저 잼리퍼블릭 다섯 분의 댄싱이랑 그런 것들까지 가미가 되니까 진짜 너무 멋있고 제가 화사님이셨으면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일단은 저도 너무 멋있게 봤는데 실력은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멋있었던 게 벌스랑 두 번째 넘어가는 브릿지랑 이런 파트가 진짜 너무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사비가 저는 좀 아쉬웠어요 좀 안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동작으로 갔어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와 근데 그런데도 너무 멋있었다 누워서 하는 게 저는 호였습니다 호 호 오히려 누워서 하는 게 이게 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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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려요 몸소리가 둥차 둥차 진짜 짱이야 취향적이야 잼 리퍼블릭 정말 멋있게 잘 봤습니다 오 예스 오 베스트 너무 잘해 저는 제가 화사라면 화사님이라면 잼 리퍼블릭 네 그 다음에 크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 잘한다 어 잘한다